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다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에이프릴바이오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에이프릴바이오 주가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상승, 눌리목, 상승, 눌리목, 상승, 눌리목, 상승, 눌리목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상태다. 최근 하여튼 이슈입니다. 6월 21일에 나왔던 이슈인데요. 기술이전 호재의 강한 상승세라는 제목이네요. 바이오 의약품 개발 전문기업인 동사가 기술이전 소식에 연일 강한 상승을 하고 있다. 동사가 상승하는 배경에는 자가염증질환치료후보물질의 기술이전 소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동사는 지난 6월 20날 미국 신약개발기업인 에보뮨의 자가염증질환치료후보물질인 APBR3를 기술이전했다. 동사의 이번 기술수출 계약규모는 선급금 1,500만 달러와 단계별 기술료를 포함해 총 4억 7,500만 달러로 약 한화로 6,550억원 규모이다. 판매 로열티는 별도로 받는다. APBR3가 상업화에 성공할 경우 계열대 최초 신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기술수출은 지난 2021년 덴마크 제약사인 룬드백의 기술수출한 자가염증질환치료후보물질인 CD40LA에 이은 두번째이다. 동사는 이번 계약을 통해 현금자산이 약 900억원 누적 마일스톤 즉 단계별 기술료는 약 1조 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동사의 올해 매출은 267억원 영업이건 66억원으로서 상장 2년만의 기술수출만으로 흑자전환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바이오주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신약을 열심히 개발하는 거죠. 신약 개발할 때 어떻습니까? 적자입니다. 계속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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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유상증약을 계속하는 거죠. 유상증약을 받아가지고 계속 신약을 계속 개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신약 개발되면 라이선스 아웃 즉 기술 이전하면서 돈을 받아가지고 실적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계속 적자 상태입니다. 그런데 동사 모멘텀은 라이선스 아웃 해가지고 흑자전환이 가능하다. 흑자전환이 전망된다. 이 내용이라는 점 투자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에서 저항 때하고 지지 때 말씀드려 할게요.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습니까? 동사는 상승 눌리목 상승 눌리목 상승 눌리목 상승 눌리목 상승 눌리목 다시 또 상승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어떻습니까? 계속 물론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종목 어떻습니까? 좀 저점에 잡으신 분들은 계속 홀딩하는 것도 방법이 됐습니다. 홀딩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조금 손이 빠르다 이러신 분들은 트레이딩 할 수도 있겠지만 어디가 고점이고 어디가 저점인지를 잘 파악하기 힘들다. 이러신 분 같은 경우는 홀딩하는 방법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보유자분에 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트레이딩을 하셔야겠죠. 당연히. 현재 분에서 끌고 계속 가시는 것보다는 저점 대비 9949원 대비 22,000원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2배 이상이 올랐잖아요. 2배 이상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당연히 트레이딩을 하셔야겠고 기존 주주분 입장에서는 수익률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에서 저항 때하고 지지 때 말씀을 할게요. 오늘 4.67% 상승하면서 18,840원에 마감했습니다. 상당히 주가가 계속 올랐죠? 계단식 상승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상승, 눌리목, 상승, 눌리목, 상승, 눌리목. 상승하면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눌리목 구간에서 에너지를 다시 비축하고 에너지를 사용하고 에너지를 비축하고 사용비축, 사용비축. 이런 식으로 계속 계단식 상승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에서 저항 때 같은 경우는 오늘 18,840원에 마감했는데요. 1차장 때가 19,000원, 2차장 때 2만원, 3차장 때는 2만천원이 되겠습니다. 2만천원부터는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지지 때 같은 경우는 1차 지지 때 1만8천원, 2차 지지 때 1만6천원, 3차 지지 때 1만5천5백원, 4차 지지 때 1만4천5백원, 그 다음에 1만3천5백원과 1만2천5백원, 이 정도는 또 500원 단위가 끊어지네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걸 참고하시고, 여기서 고점에서 차이시를 했다. 그리고 재매수 위치는 동일상 맨 마지막에 종합분석할 때 말씀드리기 때문에 동일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동안을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한 달 동안 9만천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순매수라고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팔고 있긴 하지만 기조상으로는 현재 순매수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 한 달 동안 25만7천주를 팔았는데 최근에 역시 기관도 순매수라고 했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쌍끄리로 끌고 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금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반적으로 사타파라타 트레이딩, 투시는 순매수, 연기금은 관망하고 있고요. 상업편도 최근에 순매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핸들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동향을 A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비료 같은 경우는 4.01% 아 이게 좀 다소 아쉽네요. 조금 3.99%만 나오더라도 제가 뭐 Not bad라고 용어를 썼겠지만 신용비를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는 건데 3% 때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 딱 그 기준선인 4.01%이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가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가 3.99%만 되더라도 나쁘지 않은 정도다. Not bad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4%가 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 최대율 지분율 보셨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최대율 지분율은 중소형주는 30% 이상이면 된다겠습니다. 동사 최대율이 21%이기 때문에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다소 최대율 지분율이 조금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어있고 동사의 2대 주주가 바로 유한양행입니다. 9.8%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SM 산호기술 투자에서 8.7%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매출액이 거의 없었습니다. 22년도에 2억원, 작년에 영업이 매출액이 없었죠. 그리고 올해 기술이전, 라이선스를 하면서 올해 매출액이 300억원, 내년도에도 300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술이전을 받고, 그 다음에 계속 기술이전할 때마다 중간중간 계속 기술이전을 받죠. 보통은 흔히 마일스톤이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마일스톤을 받으면서 실전이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2년에서 적자해서 올해 140억원대 흑자전환, 내년도에도 145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기 순위는 계속 적자했다가 올해 140억원대 흑자전환, 내년도에 150억원대 상당히 올해하고 내년에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기실적 보시던면 계속 적자했습니다. 계속 적자했다가 드디어 올해 흑자전환이 된다는 거죠.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온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부채비율은 38%, 유벌은 16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상태입니다. 하지만 점점 부채비율은 감소하고 유벌은 점점 증가할 것 예상됩니다. 왜? 기술이전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동사의 영업이익률,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률은 48.3%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똑같은 영업이익률 마진당원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영업이익률은 48%라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참고적으로 우리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 진단키트주들이 대부분 영업이익률은 40%대였습니다. 40%에서 50% 그 사이였기 때문에 동사가 현재의 마진율이 그 정도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기피에서는 684원, 비피에서는 3947원에 되겠습니다. 계산을 쉽게 700원 기준으로 현재의 밸류에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700원이면 10배면 7천원입니다. 724원, 현재는 PER 25배 5원입니다. 동사 마진율,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률 48%입니다. 현재의 PER 25배입니다. 똑같은 잣대를 제가 한번 대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시국 시절에, 엔데믹 시절에 어떻습니까? 코로나 진단키트주의 대부분 영업이익률 40에서 50%대입니다. 동사하고 현재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률이 비슷합니다. 당시에 코로나 진단키트주들이 PER 100배 구간에서 움직였습니다. 현재 동사 PER 25배 구간입니다. 상당히 저평가 되어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천원어치 물건을 팔잖아요? 그러면 500원이 남는 겁니다. 마진율이 거의 50% 돼요. 50%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마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PER은 25배에 불과하다는 거죠. 참고적으로 코로나 진단키트, 코로나 시국 당시의 엔데믹 시절에 코로나 진단키트들이 PER 100배 구간이었습니다. 동사도 똑같은 영업이익률, 마진율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사 PER 25배 구간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실적 말씀드렸고, 분기 실적까지 다 말씀드렸고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보시도록 할게요. 쭉쭉 올려서 보시도록 할게요. 동사 같은 경우는 항암치료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기술이전료가 되겠죠? 올해 내년 되면, 작년에는 매출액이 없기 때문에 제로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영업이익, 매출액, 단기순위 모두 상당히 좋아질 거 예상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오냐? 바로 라이선스 아웃에서 나온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쭉쭉쭉 내려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변동내역 보시려면 최근에 보면 유상증자는 마지막에 했던 게 올해 7월 16일에 했습니다. 3만주 했습니다. 3만주. 많은 양 아니라는 거죠. 이 점 투자 참고하시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3만주면 매물이 거의 조금 약간 있다고 하지만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 동사부채비율은 38%, 유보율은 16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일부 열렸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산이 연결된 회사는 없네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릴바이오 오는 총가 18,840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자는 외국인이 헤드라운데 현재 순매수 중이고요. 외국인의 평균 매수당가는 19,561원, 평균 매도당가는 19,693원입니다. 기본적 분석산업은 작년 대비 올해 영업이익, 단기순위 모두 흑자전환 예상된다는 점 참고하시고 내년도 예상 EPS 기준으로 피하 25배입니다. 적정 밸류에이션은 제가 비교해보는 것을 말씀드렸죠. 엔데믹 시절에 코로나 진단 기술이 PER 100배에 관해서 거래되었습니다. 현재는 동사 똑같은 마진 유린으로 불구하고 PER 25배다. 아직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멘텀으로는 기술 이전 라이선스 아웃했다 관련된 모멘텀으로는 APBR3가 자가염증 질환 치료후보물질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차투세는 50.3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투세는 23.8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주가 1차는 21,000원이고 21,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리는 권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총가상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에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이시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손절라인도 있지만은 재매수 위치입니다. 1차 재매수 위치는 16,000원 2차 재매수 위치는 14,5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에이프릴 바이오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자에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고배달인 추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